아이돌들의 아이돌, 강다니엘 씨! 네, 강다니엘! 광복 신상이에요, 광복 신상. 광복 신상 입술이 빨간. 강다니엘, 예, 그래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다니엘 씨!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경이로운 방문자답게 경이로운 1위 기록 보유 아이돌 차트에서 150주째 1위라고 합니다, 차트. 150주째? 150주째.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억이 남아요, 설명서. 저는 설날 떡국 잘 끓일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거 항상 이기. 맞아, 이거 꼭 있어. 잘 끓일 것 같죠, 진짜? 그리고 이건 왜인지 모르겠는데, 워터파크에서 눈에 잘 띌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요. 확 띌 것 같기도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는 명절에 잔소리할 것 같은 순위도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강다니엘이 인스타 팔로워 최단 시간 100만 돌림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데이비드 베컴, 베컴분은 24시간 정도 걸렸다고. 24시간, 베컴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그 다음번에 기록을 깨신 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황님의 기록을 깼어요. 얼마 만에, 몇 시간 만에? 11시간이었는데. 11시간 만에. 너무 좋았는데 얼마 못 갔던 게 영국의 해리왕자 부부. 부부 분의 인스타가 또 최단 시간. 나랑 보면 얼마 만에. 부부 분이 아마 6시간, 7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다니엘 씨가 얼마 전에 생일에 상하이에서 드림쇼가 펼쳐졌다고 해요. 아, 네. 다하니엘 씨. 사랑거리가 많아서 좋겠어. 상하이 아니라고. 본인하고 상관없이. 영상이 있대요. 아, 그래요? 저렇게 정말 해 주셨었어요. 뭐하고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강다니엘. 네. 강다니엘. 대박이다. 펜틴이 이제 저희 팬분들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얼굴. 제가 이제 스티니엘으로 해서.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강다니엘 씨가 팬들 덕분에. 달의 땅이 있대요. 달의 땅.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얘기 들은 거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사에서 뭐 이렇게 엄청 싸우셨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 증서. 한 다음에. 저 그런 거 못 받아요 하니까. 아, 괜찮아. 이거 달 거야. 이런 거. 달. 그리고 달 거야 이러시길래. 달 거 받았다. 달이요? 그럼. 저 달 거야 이런 거. 저는 약간 외계인을 믿어가지고. 되게 비싸지. 진짜? 그래, 외계인을 믿어서. 혹시나 내가 산 땅이 다른 사람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겠구나. 원래 집에 딱 전시를 해두는데. 네. 문득 막.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고. 여기 대땅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외계인이. 그게 이제 부동산 용어로 보면 맹지죠. 맹지. 맹지고. 그리고 옛날에 땅 사이가 뭐냐면. 어? 땅이 있어. 근데 뭐. 바다가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네. 근데 이거 이제 달 갈 수 있는 날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이 먹었을 때. 귀자를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원래. 제가 냉장 수술을 써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수술한 사람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요? 아닌가요? 아닌가?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보셨네요. 아, 네.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조금 알아봐야 될 거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조금. 예, 좀. 괜찮아요? 나는 서로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서 찾아가면 그래. 거기서 그렇게. 아, 근데 좀 좋아. 네. 각 손 상태 있으니까. 나는. 어, 그래요. 자꾸 한 손으로 짠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러면. 바로 안 타고 바닥 확인하고 타고. 어, 그래? 아, 이게 빠질까 봐. 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 빠져맞아 있어. 아, 그러면 박민 씨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게 갑자기 내려갔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어, 일단 침착하게 있어요. 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사고는 많이 안 난다는 통계가 있어서. 통계? 거의 없다고 해서. 지금 통계를 좀 있거든요. 침착하게 있는 오히려 정신 놓으면 안 되니까. 저 손에서 입을 때.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한 번 눌러봐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 찾았다, 그죠? 그래. 어머, 진짜? 그리고 저는.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떨어질 때. 자세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떨어질 때 거의 1층쯤 왔을 때 이거 점프하는 거. 아, 알어. 떨어질 때 동시에 이렇게. 아, 알어.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건 항상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친구 집 놀러가면 한 3층 이상 되면 왕관계를 꼭 확인해요. 어, 저도요. 그렇지? 저도요, 저도요. 이게 내가 뛰어내려서 살 수 있는 위치인지도 확인해요.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일부러 집 좋네 하면서 둘러보면서. 이런 사람이 달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달. 몰랐어요. 물어서 달로 갈 수도 있어. 많이 무지해뒀습니다. 많이 무지해뒀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씨가 팬들과 영통 팬 싸? 네, 그렇죠. 할 때마다 느끼는 고충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영상통화는 서로 이렇게 시야도 좁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웃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주접 멘트라고. 네, 네. 주접 멘트. 네, 이제 좀 막 김근혁 선생님이 되게 안 착하시네요. 안 착하는 건가요? 내 마음의 안 착. 아.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하세요. K주접. 팩 틀리기 해가지고. 어? 약간 정착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건 주접이 아닌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아, 아니. 아, 아니. 약간 좀 본인은 그런 오글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좀. 약간 힘들어하는 타입인데. 그런 두 잔 멘트. 쿠라 오빠 왜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녀요? 뭐예요? 프리티? 프리티. 이거. 진짜 갈아입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갈아입으라고. 강다니엘 씨. 얼마든 진지하게. 사람임을 증명해야 했다고요. 제가. 좀. 강아지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사모예드라고. 그래서 이제 별명도 아예 팬분들이 이제. 다니엘 플러스 사모예드에서. 네모예드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거 봤어. 봤어. 맞아 맞아. 맞아. 이러니까 네모예드 네모예드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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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네. 너무 똑같아. 그리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사모예드랑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모예드가 썰매견이라서. 네. 서열이 있대요. 썰매견들이 서열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데. 동족을 보면. 경계를 안 돼요. 근데 얘가. 촬영장에 온 사모예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러는데. 저를 보고 약간. 아. 이러네요. 진짜로. 서열을. 다른 사람한테 다. 다른 사람한테 다. 다른 사람한테 다. 아. 강다니엘 씨가 같은 춤을 춰도. 네. 달라 보이는 본인만의 비결이 또. 오. 있으신데요. 제가 데뷔 전에. 그래도 저의 팬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청각 장애인이시래요. 청각 장애인이신데. 저보고 춤이 너무 좋대요. 응. 근데 그때부터 아 이게. 음악을 못 들으시는 분은. 응. 몸으로 하는 수화로 보이겠구나. 그렇지. 그때부터 손끝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손끝? 막 이런 거 할 때도. 네. 뭐가 있어 보이게 좀. 서연 있어 보이게. 움츠릴 때도 약간. 뭐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이렇게. 어.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쵸 이것도 손끝이죠. 강다니엘이 작년에 이제 그. 뭐 건강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네. 지금 뭐. 컨디션은 어떻게. 괜찮아진 거예요? 재작년이었고요. 재작년에 이제 좀. 제가 좀 공황이랑. 공황. 우울증이랑.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이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자는 것도 이게.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목적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좀. 존물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냥. 안 죽으려고 사는구나.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않나 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근데. 그때.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악을 많이 듣고. 다른 가수분들의 무대. 자극 받았구나. 그걸 많이 봤는데. 열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다시 다시. 다시 또 동기부여가 생겼네. 왜냐면 원래는 그냥 아예.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랑 안 만나보다 하면서. 그래서 2월 16일에. 곡을 한 게 발매했는데. 그 곡에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 썼던 가사를 그냥 그대로 거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가사가. 주제가 너무 어두워요. 일단 제목이 한국말로는 편집증이라는 건데. 편집증. 편집증은. 내 자신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운 건데. 그러면 내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려운 것도. 편집증 아닌가요. 아. 이런 생각을 해서. 가게 됐어요. 다른 의야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고 안무가 좀 독특하다는데 좀. 좀 잔인해요. 아. 표현했단 얘기에요? 안무가 잔인하다고요? 중입병이 있어요. 아. 다크. 다크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범수. 또 한 번 봐봐. 나중에 중입병이다. 카피가 돼. 카피해야죠. 카피해야죠. 네. 돈 슛 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니까 여기. 제 왼쪽 눈이. 이제 어둠이 퍼져나가는. 장소인 거예요. 아 보이기 싫어 했다가. 보이기 싫어 했다가. 턱을 뽑습니다. 턱을 뽑아요? 턱을? 왜 뽑혔지? 보다가. 다시 넣어? 심장도 갑자기 뽑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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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던져요.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던진 다음에. 목젖을. 목젖을 뽑아서. 목젖도 뽑아요? 되게 심어 하다 춤이. 네 막 긁고. 기괴하네. 그럼 한번 음악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기괴하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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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복구 복구합니다. 와우. 하실 수 있겠어요? 김범수 씨?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게 이제 바로 보고 추는 줄 못해요. 이거 저한테 2주 주셔야 됩니다. 네. 2주만 주세요. 네. 아니 우리 저기 다니엘도 사실 복구는 있죠? 네. 하트 모양의 복구는 있다고 하는데. 하트 모양의 복구는 있다고 하는데. 아우. 펜이. 딱긴 한데. 아 근데. 바로 공개가 가능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야. 권장님이. 한 번 봐줘. 양관장. 양관장 한 번 봐줘. 아니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대박 대박.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우와. 여기가 이렇게 하트된 모양이. 우와. 하트 모양이 있죠. 양관장. 양관장 어때? 저보다 좋습니다. 다행인 거지. 저보다 좋아요. 김범수 씨. 복구는 돼. 대박. 글쎄요. 남방을 입었어? 네? 남방을 입고 그걸 보여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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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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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복구는. 아 근데 이게 또 뭔가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 이번 건 멋있지. 뭐 이런 겸손함만 유지하면. 아유. 알았지. 알았다. الن